제가 필리핀에 가고 싶었는데요. 여기에 오니까 필리핀에 온 기분이 100% 그렇습니다.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,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,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,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, 우리 귀하신 조 목사님과 사모님을 뵙게 되어서, 참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, 사모님을 만나서, 그리고, 앞으로 이 새생명 교회가 더욱 더 크게 되고,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